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사전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기도의 불공정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가 기존 도내 발주 공공입찰의 사전단속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입찰을 노리는 가짜건설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말까지 230여 개 도내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117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발주한 모든 경쟁 입찰을 단속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전에서 계약 이후까지로 확대합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의 TV 김태희입니다.